와우 다진마늘 소고추를 부 valores 소금 아름다운 소금 tips 스물드 의미 숙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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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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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짬뽕 수술을 잘라줍니다 고춧가루 마늘 간장 다진마늘 잘 마셔봅니다 하나하나 콩나물 물 콩나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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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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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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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기 Déu 어묵 바삭바삭 엄청 오래졌지.... 되게 잘 어울린다 잘 먹겠습니다 여긴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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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